기타 작업에 차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출제 유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기시험에서는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된 차트에 5문항 정도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특정 계열만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현재 별정 통신 서비스는 주황색 계열이잖아요. 특정 계열 하나만 선택하시면 5개의 막대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삭제 클릭하시면 해당된 계열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범위가 수정이 됐겠죠. 다음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새록 막대용으로 변경하라고 했어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요. 현재 문구는 가로 막대용으로 되어 있는데, 세로 막대용에 가셔서 두 번째 보이시는 누적 세로 막대용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누적 세로 막대용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추가하시는 내용인데요. 2016버전부터는 차트 요소 기능을 이용해서 차트 제목을 요소에 해당한 내용들을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할 건데, 기본 차트 제목만 체크하셔도 차트 위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운데 맞춰서 표시, 기타 옵션 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차트 위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차트 제목 체크하시면 차트 위에 표시할 수 있고요.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정보, 통신, 서비스별, 세부, 인력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차트 제목 입력하시고, 다음은 네 번째, 기간 통신 서비스, 아래쪽에 있는 막대를 선택하면 5개의 막대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 안에 2019에 해당한 기간 통신 서비스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소 하나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차트 요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는데 어디다 표시할 거냐면, 가운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는 각각 0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 중에 하나의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을 표시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채우기 선이라고 해서 채우기와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넣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효과라고 해서 그림자나 기타 서식을 넣을 수 있고, 세 번째 계열 옵션에 가셔서,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값을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방송 서비스 클릭하면, 하나 아까 부가 서비스를 작업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만 작업하시면, 나머지 데이터 계열도 같은 서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범내는 아래쪽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가셔서 현재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범내 위치를 아래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 문제 실습해 보셨고요. 차트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게 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차트 2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합계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막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노란색, 주황색 계열인가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누르시면, 합계 계열을 삭제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막 대형으로 변경하래요.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해 가셔서요. 가로막 대형으로 바꾸실 건데, 두 번째 있는 누적 가로막 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세 번째 차트 제목을 표시할 건데, 차트 제목 위에다 표시하겠다 하시면 차트 제목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A1셀과 연동하겠다. 그럼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연동, 연결하겠습니다. 등호 넣으시고요. A1셀 선택하면 차트 2번 시트 안에, 시트 다음에 느낌표 A1셀을 연결하겠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학년별 장학금 현황이라는 차트 제목이 연결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로장학에 해당한 계열만 선택하시고, 그러면 근로장학의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는데 안쪽 끝에다 표시한대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다가 데이터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의 그림자인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있고요. 첫 번째 그림자는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미리 설정해 가셔서 문제의 안쪽 끝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 끝에, 안쪽 가운데죠. 안쪽 가운데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에 가실 때는 차트 옵션에 채우기미 선에 가셔서 그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너비 값을 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다음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에 작업을 하시는데 문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하신 결과 여러분하고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출제 유형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3번 시트 클릭하셔서 다음 지시 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생산가와 판매가를 이용해서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 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축하라 하겠어요. 보통 앞에서는 삭제했는데 추가하겠다. 그러면 추가할 데이터를 F3부터 F12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 넣으시면 수익에 해당한 데이터가 차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익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수익에 해당한 막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해 가시면 2016에는 이런 콤보라는 차트 종류가 있고요. 생산가와 판매가는 세로 막대로 표시하는데 지금 추가한 수익은 표시기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수익에 대해서는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수익에 대한 데이터 계열은 꺾은 선용으로 표시하되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통해서 눈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조세로축의 최대값을 20만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조세로값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소식 하시면 오른쪽에 축소식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최대값을 직접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20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까지 차트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수익에서요. 꺾은 선용이잖아요. 가 023 그럼 이쪽에 해당이 되겠네요. 가 023을 선택하면 전체 꺾은 선용이 선택이 되는데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의 값을 위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로값축의 제목을 가로 제목으로 추가하래요. 그러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축제목에 가셔서 그 다음에 세로입니다. 기본세로를 선택하시면 체크하시면 이렇게 축제목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단가라고 입력하는데 문제서 가로 제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세로값축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가셔서 축제목 서식에 크기 및 속성에 오신 다음 맞춤해서요.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은 색변경 9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서식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차트 스타일의 색변경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9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마우스 갖다 놓을 때마다 색상 본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색 9번 이렇게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차트에 대한 스타일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신 내용과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 살펴보셨습니다.